아무래도 신장에 우위가 있는 팀들이 쉬운 경기를 했습니다 네, 어서 오세요 제지원, 이재웅 선발 라인업입니다 자, 데이트 계속해서 환빈 좀 해주시죠 네, 오, 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, 오, 오 고 괜찮아, 괜찮아 괜찮아 컷 컷, 컷, 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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